안녕하세요. 더 은혜롭게 하소서의 송현진 집사입니다. 진주는 자기 몸에 들어온 이물질 때문에 생깁니다. 몸에 들어온 이물질은 자기 몸에 상처를 내고 그 상처를 감싸주기 위해서 나오는 물질들이 뭉쳐져서 진주가 됩니다. 우리 삶이 아픔으로 끝난다면 참 비극적일 텐데요. 하지만 그 상처를 진주로 바꾸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성도들은 삶을 보물로 바꾸는 그러한 귀하고 값진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 진주로 다른 사람들의 삶을 비추어주는 아름다운 반사체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모셔볼 주인공이 바로 그 진주의 삶을 살고 계신 분이신데요. 바로 오형미 집사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집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집사님. 반갑습니다. 얼굴은 다들 많이 보셨을 텐데 우리 집사님 간단히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36세 리더와 12여전도의 회장 그리고 수요예배와 주일 3부예배 찬양팀으로 섬기고 있는 오형미 집사입니다. 네. 찬양팀으로 이렇게 또 많이 오래 섬기셨는데 그래서 아마 성도님들의 낯이 익으실 것 같아요. 집사님은 신앙생활의 모태신앙이라고 들었거든요. 근데 그 어린 시절 신앙생활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궁금한데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모태신앙으로 자랐는데요. 저희 아버지께서 신학대학을 나오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정말 고신 쪽 그런 강력하게 신앙교육을 시키는 그런 집안에서 어릴 때부터 새벽예배 각종예배 이런 걸 다 참석하게 하셨고 집에서도 가정예배를 꼭 들이셨어요. 그래서 정말 목사님 설교 같은 그런 긴 그런 가정예배 시간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아버지께서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정말 너의 십자가로 받아들이는지 너의 삶에 있어서 학교 생활은 어떤지 정말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예배만 풍성했지 정말 제가 하나님께 직접 나가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정말 하는 그러한 개인의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열심을 다해서 그렇게 섬겼지만 제가 이제 주일 예배를 7시 1부 예배로 찬양대로 섬겼는데 7시에 나가서 정말 10년 동안을 결혼하기 전까지 섬길 정도로 남들이 보기에는 정말 열심을 다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수련회 교회 수련회를 가서 정말 그때는 산기도 같은 거를 갔었는데 정말 밤새서 나무뿌리를 뽑을 정도로 울며 불며 막 하나님께 막 매달렸지만 그게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만났다기보다는 제 그냥 기분에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구원에 대한 그런 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 이렇게 자라고 하셨는데 인격적인 하나님을 그렇게 체험하지 못하신 게 좀 마음이 아픕니다. 어떻게 보면 탕자에 비해서 첫째 아들처럼 아버지에는 아버지 집에는 항상 있지만 또 아버지 것을 누리지 못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 이후에 그러면 결혼 아까 말씀하셨듯이 결혼을 20살 언제 하셨다고 한 것 같은데 그럼 이제 결혼 얘기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때 얘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25살에 이제 5월 5일 날 선을 봐서 11월 달에 결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저기 중매 작은 어머니께서 중매를 쓰셔서 본인 교회 다니는 분을 소개를 해서 만났고 지금 청년들은 이해할 수 없겠지만 정말 지방에 계시는 분이라 몇 번 안 만나보고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저도 그런 어떤 구원에 대한 확신 이런 신앙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분이 정말 세례교인이라고 해서 그냥 다니시는 분이다 하고 만났지 정말 하나님을 정말 믿는지 이런 걸 물어보지도 않았고 물어볼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막상 결혼을 하고 보니까 주일날 교회를 가는 것도 핍박하고 그럴 정도로 신앙이 없는 분이셨어요. 그리고 정말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힘든 그런 일들이 되고 또한 그분이 좀 주식 같은 걸 하면서 크게 이렇게 돈 사고를 또 치셔서 그래서 제 인감을 가져다가 정말 사채까지 갖다 쓸 정도로 되게 가정생활이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사채업자가 집까지 쫓아와서 정말 아이들과 저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힘든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살기 위해서 이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한 7년 정도 결혼생활을 한 것 같아요. 그럼 그 다음 이제 어떻게 헤어지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압이 들어오고 하니까 그만 이제 서류상으로 이혼을 하고 이제 살자고 잠깐 살았는데 계속 그 사채를 막 쓰고 이렇게 되면서 갈라서게 된 것 같아요. 그때 애들은 몇 살이었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6살, 7살 아이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혼자 이렇게 그 집을 야간 도주를 해서 어떻게 보면 그 집에서 나와서 이제 화곡동이 빌라가 있었는데 작은 빌라가 이사를 오게 되면서 굉장히 힘든 그런 생활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제 앞으로도 빚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이자를 굉장히 부담스럽게 갚아 나가고 힘든 과정 속에서 또한 그 화곡동 빌라가 돈을 주고 산 게 아니라 대출을 받아서 살다 보니까 원금과 이자가 같이 이렇게 나가면서 정말 월급보다도 많은 이자와 원금을 갚는 그런 일이 생기면서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양육비라도 한 푼 안 받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냈어요. 아이들과 정말 저도 아이 둘을 키우면서 살고 있지만 어렸을 때 정말 혼자가 돼서 아이들을 키우는 것 자체가 힘들고 집사님도 너무 힘드셨겠고 아이들도 또 상처가 많을 것 같은데 그러다가 이제 다시 이제 교회로 발걸음을 어떻게 옮기게 되신 거예요? 제가 32살에 이제 혼자 됐거든요. 지금은 52살이에요. 그렇게 안 보이죠? 네. 그런데 젊은 나이에 혼자 되고 보니까 정말 막막하기도 하고 마음이 너무 힘들기도 하고 생활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렇다고 금방 교회를 나가기는 마음이 또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 2년 동안 세상에서 방황을 하다가 정말 제가 이혼한 사람들의 모임 이런 데도 나가보고 그런 데서 막 위로도 받았어요. 어디 가서 얘기도 못하는데 가서 내가 힘든 거 이런 거 얘기하고 이러면 같이 울어주기도 하고 막 그러는 게 공감이 되고 이러는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정말 하나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세상의 모임은 처음만 위로지 나중에 그 안에서도 다 갈등과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게 힘든 가운데 저희 언니가 지금은 교회를 또 안 나오고 있지만 둘째 언니가 왕성교회를 자리를 맨 앞에 맡아놓고 저를 불렀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의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콜링하셨다고 생각해요. 다시 저를. 그래서 제가 그때는 이제 3교대 근무를 할 때였는데 나이트 근무를 끝나고 집에서 자야 되는데 자꾸 자리 맡아놨으니까 오래는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찬양을 이렇게 막 하는데 저는 지금도 그렇지만 찬양을 하면 그렇게 막 은혜가 충만해요. 그래서 막 펑펑 울면서 막 그렇게 그냥 대성통곡을 했어요. 그랬는데 예배가 시작되니까 너무 졸려서 나이트도 하고 왔고 울기도 하고 그래서 또 잤어요. 그랬더니 저희 언니가 울지를 말든지 졸지를 말든지 창피해서 못 살겠다고 할 정도로 그랬는데 언니가 저를 불러놓고는 자기는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만 왕성교회를 한 6개월 정도 다녔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는 아무도 저를 등록하라고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썬데이 크리스찬 그래서 별로 이렇게 주일날 교회를 갔지만 하나님의 큰 위로하심을 받지 못했어요. 그때는 그런데 이제 은혜교회 근처에 제가 살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를 딱 지나가는데 뭔가 이 교회를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와서 뒤에 앉았는데 지금 생각하면 최명수 집사님 같긴 해요. 이렇게 옆에 누가 딱 앉더니 등록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6개월을 왕성교회도 등록을 안 하고 다닌다는데 내가 무슨 등록을 하냐. 그래서 이제 좀 거절을 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등록을 하래요. 그래서 제가 온 날 처음으로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가 이제 34살쯤이었는데 그때 등록하면서 지금까지 다니게 된 것 같아요. 은혜교회를. 그래서 은혜교회에서 그럼 언제 이렇게 마음이 확 오픈 마인드가 되신 계기가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처음 은혜교회에 왔을 때 이제 지금 최연주 집사님이 둘째 아이를 임신 중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때 너무 못성긴 것 같아서 미안하다고 하는데 저는 그때 처음 이혼하고 왔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나의 그런 거를 얘기하기도 싫고 누가 와서 물어보면 그렇다고 믿는 사람이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오픈하기가 싫었어요. 그랬는데 교회 전도사님도 계속 전화를 하시고 또 안명희 집사님이 회장이셨는데 자꾸 신방을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랬고 몇 번 이렇게 거절을 하다가 제가 어느 날 그 나하고 전화 맨날 하시는 전도사님 있는데 그러면 한 날에 같이 오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이 이제 같이 오셨는데 정말 와갖고 안명희 집사님이 나중에 그러시더라고요. 물 한 바가지 끼얹을 각오를 하고 왔다고. 그런데 제가 정말 예쁜 잔에 과일까지 깎아서 이렇게 대접하는 걸 보고 되게 감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서 제가 또 이렇게 마음을 열고 함께하면서 기간 모임에도 나가게 됐고 기간에서 지금도 이제 하지만 기도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나 힘들고 그런 거를 다 얘기하고 이제 함께하면서 기도를 같이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은혜교회에 이제 정착하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손길이 있었네요. 집사님의 마음이 열린. 그 다음엔 이제 또 양육을 통해서 또 많은 은혜를 받으셨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양육 받으시면서 좀 은혜 받은 얘기 우리 듣고 싶은데 들려주세요. 제가 이제 김정희 권사님 셀이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이제 교대 근무를 하니까 이제 주의를 꼬박꼬박 예배를 나오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교대 근무를 하면서도 안되면 새벽 예배를 나오든지 아니면 수요 예배 금요 예배라도 정말 되게 힘들고 졸린 중에도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수요 예배 때 그래갖고 나와서 막 너무 졸려서 졸고 있으면 옆에 어떤 권사님이 그렇게 졸려 이러셨어요. 그래서 내가 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근데 저희 그 사정을 그분은 모르시니까 얼마나 한심스러웠겠어요. 근데 정말 그렇게라도 예배를 드리려고 되게 노력을 했어요. 근데 그러던 중에 김정희 권사님께서 양육 훈련을 받아보시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교대 근무를 하는데 어떻게 양육 훈련을 받아요 라고 하셨더니 우리 한번 기도해보자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유 그럼요 제가 교대 근무를 안 하게 되면 당연히 양육 받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호환 장담을 했는데 제가 이제 3교대 근무를 하고 이제 그 로테이션이 되는데 간지 6개월도 안 돼서 이제 그 외래로 이렇게 로테이션이 되면서 양육 훈련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양육 훈련을 이제 본의 아니게 이제 말을 해놓은 게 있으니까 받게 됐는데 그때 이제 너무 은혜가 됐고 제가 또 그 양육 훈련을 받으면서 되게 그 삶이 힘들었잖아요. 제가 많이 그 옛날에 제 그 사체는 이제 그분이 가져가셨지만 제 앞으로도 빚이 있었기 때문에 각종 캐피탈이 막 그냥 풀로 대출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빚이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화곡동에 빌라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빌라가 내놓은 지 1년이 됐는데도 팔리지가 않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양육 훈련을 받으면서 또한 함께 기도하는 중에 그 화곡동이 뉴타운이 되면서 빌라가 조금 높은 가격에 팔리게 되고 이제 지금도 은행의 대출은 있지만 그런 많은 대출이 나가는 이자는 그때 싹 갚게 됐어요. 그래서 감사했고 아 그리고 또 제가 그 치유 수련회를 통해서 제가 그때만 해도 불면증이 되게 심했어요. 지금도 제가 지금 다니는 직장을 30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병가 뭐 이런 거 없이 정말 꾸준하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고 저에게 조그만한 흠이 있어도 그게 막 참지 못해서 완벽주의 약간 그런 성격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나에게 걸림돌이 되는 그런 이혼에 그런 딱지가 붙었던 게 참을 수가 없고 우리 아이들 정말 제가 보기에는 정말 뛰어난 그런 아이들인데 앞으로 살아나갈 이 여자 아이들의 삶이 너무 막 가슴이 아파서 아이들을 재워놓고 아이들 빨래를 개면 맨날 울었어요. 아이들한테 미안해서 그러니까 제가 어쨌든 잘못된 결혼생활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아이들의 삶이 방해가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돼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저녁에 잘 때 되면 잠은 자는데 일단 너무 피곤하니까 그런데 한 새벽 3시쯤 되면 눈이 딱 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잠을 왜 할 수가 없었어요. 내 삶을 이렇게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이렇게 만든 그분이 원망스럽고 아 막 너무 힘들었는데 치유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남편을 용서해라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해라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치유 수련을 통해서 그분을 용서하고 축복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고 그다음부터는 베개만 대면 그냥 잠에 골아떨어지는 깊은 수면을 주셨어요. 그래서 불면증이 사라졌고 제 마음의 감사와 그런 기쁨의 그런 날들이 시작됐어요. 정말 듣기만 해도 은혜로운데요. 그러면서 불면증도 없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교회에서 이렇게 찬양으로 봉사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항상 기쁨으로 찬양하시나 봐요. 집사님. 그리고 에스더의 고백이 그 삶에 또 힘이 되셨다고 하는데 제가 자세히는 또 아이들이 있으니까 말씀을 못 드리는데 제가 많은 생명의 위협까지도 겪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이 힘들 때는 제가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 많이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정말 너무 힘들 때는 아이들과 함께 제가 정말 생을 마감해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도 할 정도로 힘든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죽으면 아이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저희 친정집도 어머니께서 새어머니시고 제가 그때 너무 힘들 때는 시댁에 전시댁에 전화도 했었어요. 아이들을 잠시만이라도 맡아줄 수 없냐. 지금 이자랑 이런 게 너무 많아서 아이들을 키울 수 없다고 했더니 전 시아버님께서 이혼할 때 미안하다고 아이들을 맡아서 키울 테니까 저보고 재혼을 하라고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허리 수술을 받아서 똥어짐을 다 받아내고 계셔서 지금은 아이들을 못 맡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디다 보낼 데도 없고 그런데 내가 죽으면 이 아이들이 어떡하나 되게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그런 에스도의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널 죽이지 않냐 하고 만약에 너가 죽더라도 내 아이들은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는 정말 그런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정말 그 어려운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지금은 그때 안 죽길 잘했구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고 어릴 때 신앙이 그래도 있었기 때문에 죽으면 저기 지옥 간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제가 그때 견뎠던 것 같아요. 그런 견디림도 주시고 지금 돌아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아요. 또 전도도 하셨다던데 누구 전도 하신 거예요? 제가 같이 사냥팀으로 성기고 있는 김성희 집사님을 전도하면서 제가 그때가 교회 봉사를 막 시작했을 때인 것 같아요. 양육을 받고 그리고 나서 제가 그래도 그때는 사람들하고 그렇게 많이 못 어울렸어요. 그래서 5층에서 구석행위에서 예배를 항상 드리고 했는데 5층 안내를 쓰라고 해서 조금 쓰다가 김성희 집사님을 인도하게 됐는데 성희 집사님 큰아들이 그때 초등학교 2학년이었어요. 지금 이제 군대를 가 있지만 그런데 아이가 적응을 못하면 교회를 나는 다닐 수 없다. 성희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셔서 제가 유년부 교사로 그때 잠시 2년을 섬기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때 처음에는 조금 마음의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혹시 내가 이혼한 것 때문에 그 학부모님들이 내가 이렇게 교사를 하는 걸 좀 꺼려하면 어떠나 이런 마음이 약간 갈등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널 귀하게 여기는데 그런 마음을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마음을 주셨고 그래서 또 은혜로 감사하게 섬길 수 있게 되고 성희 집사님이 지금까지도 함께 찬양대회 이렇게 봉사를 하면서 같이 찬양대회 이렇게 쓴 것을 보고 그 내용들을 다 아는 성도님들도 되게 은혜롭다고 하시더라고요. 함께 그 무대에 서서 이렇게 찬양하시는 모습을 보고 정말 마음에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하시는구나 은혜롭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어린 시절 교회는 다녔지만 그냥 주입식으로 율법식으로 다녔던 때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는데 정말 은혜교회 안에서 양육과정을 통해서 섬김을 받던 사람이 이제 섬기는 또 전도도 하는 그러한 신앙인으로 정말 성숙되어지고 자라나가는 모습이 엄청 은혜스럽습니다. 집사님. 네. 그 두 자녀가 궁금한데요. 그 두 딸들 어떻게 지금 지내고 있나요? 큰애는 이제 이거는 자랑이 아니고 저희 큰애가 대학원까지 나와서 저희 능력으로는 정말 힘든 일이죠. 지금 연구소에 다니고 있고 작은 애도 간호사로 또한 졸업을 해서 지금 그렇게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제가 아이들을 이렇게 양육하면서 학원을 한 번도 보내지를 못했어요. 어렵기 때문에 형편이. 그리고 지금도 아직도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하신 거라고 생각돼요. 저희 언니들은 정말 집이 두 채씩 있고 이래도 정말 아이들 대학교 학비도 힘들어 했거든요. 그래서 대학원을 보낸다고 할 때 반대도 많이 했어요. 미쳤냐고 저더러.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을 다 보내게 하시고 아이들을 다 잘 취업하게 하셔서 지금 어렵잖아요. 많은 분들이 취업도 못하고 힘든데 저희 아이들은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해서 지금 잘 다니고 있습니다. 진짜 자녀들이 하나님의 간증이 되었네요. 지금까지의 삶을 들어보면 정말 눈물 나는 일이 많았고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많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아주 귀한 시간을 가지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삶은 또 어떻게 인도되었으면 좋겠는지 기도 제목 나눠주세요. 네. 제가 지금도 이제 제가 저와 같이 형편이 좀 그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혼자 힘들게 약룩비도 못 받고 이렇게 정말 이혼하고서 힘들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제가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 나오시는 초신자들을 보면 또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분들을 보면 정말 마음이 가고 이렇게 또 그게 남들은 공감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또 그분들을 이해할 수 있고 또 함께 울어줄 수 있고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이제 섬기고 있고 또한 이 방송을 보시고 그런 주위의 리더님들도 그런 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를 초청해 주시면 제가 커피를 사면서 제가 그분들의 마음을 위로해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렇게 힘든 시절을 겪고 또한 살아온 그런 주님 안에서 견뎌온 시간들이 그런 분들에게 용기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 노후의 계획은 제가 지금도 화초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동식물을 좋아해요. 그래서 저희 집에 들어온 애들은 지금 앵무새도 키우고 있지만 10년째 키우고 있어요. 죽지를 않아요. 그래서 식물도 그래요. 식물도 10년째 키우고 있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어떤 그런 식물들이 저에게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제가 정말 죽은 줄 알고 이렇게 베란다에 버려놨는데 봄이 되면 새싹이 올라오는 식물들도 보면 제가 그걸 보고 펑펑 울 때도 있거든요. 버려졌던 그런 나의 영혼 같고 그런 마음이 막 들어요. 그래서 이 식물들이 나에게 주는 위로함 이거를 그런 힘든 아이들 또한 그런 엄마들 그런 엄마들도 그런 힐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런 힐링 카페 그런 거를 하나 하고 싶어요. 그래서 무료로 그분들에게 와서 제가 또 찬양을 좀 해요. 그래서 찬양도 같이 하면서 나눔도 하면서 그런 동식물들을 막 키우고 제가 토끼도 두 마리 키웠었거든요. 그런데 잘 살아요. 애들이 안 죽어요. 절대. 그래서 그런 걸 키우면서 아이들이 그런 힘든 마음 이런 거를 위로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장소회를 이렇게 대여해주면서 세상에서 받지 못한 그런 위로함을 하나님 안에서 함께 받으면서 함께 그들을 제가 물질적으로 많이 도와줄 수는 없지만 마음적으로 나누고 싶어요. 그리고 식물이 엄청 번식이 잘 돼요. 그래서 식물을 키워보면 아시겠지만 이거를 자르지 않으면 그냥 자라지 않고 죽기도 해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자르잖아요. 가지치기라고 삽목을 하면 한 곳에 잘랐는데 거기서 막 여러 줄기가 나와요. 그리고 원래 잘랐던 데서도 다시 살아나요. 그런 많은 그래서 식물들을 지금도 지금 친구들이 놀러오면 제가 막 나눠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올 때 정말 그 식물들도 함께 나눠서 집에 가서 그 집들도 다 꽃밭을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 애들과 그분들이 살아갈 때 그 식물들을 보고 꽃필 때 정말 마음도 꽃핬으면 좋겠어요. 너무 힘들지 않고 그들의 삶이 그래서 저처럼 이겨내고 견디다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언젠가는 저처럼 간증할 날이 올 거라는 것을 그 사람들에게 얘기해주고 위로해주고 싶어요. 집사님의 간증과 또 그 비전이 정말 가슴에서 우러나는 그런 비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물질이 진주가 되기까지는 세월이 좀 많이 걸리잖아요. 집사님의 상처도 이제 시간이 지나서 내적으로는 그 상처가 치유되고 또 신앙이 다시 회복되고 또 자녀들이 열매를 맺히는 그런 삶을 보고 있습니다. 집사님의 그 반짝이는 진주를 다른 사람들의 길을 비추는 그런 아름다운 반사체가 되신 집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집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픔은 아픔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깁니다. 그래서 지금 아픈 가운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통해서 그 삶이 더 값지게 빛나길 원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써 더 은혜롭게 하소서 14번째 시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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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